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휴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기관에 계신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아마 이런 용지를 받으셨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용지에 있는 내용은 장기휴양기관 종사자분들을 위한 셀프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셀프체크리스트 작성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 작성해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셀프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입사를 처음 하셨을 때 그래서 신규 종사자 교육을 제공해 드릴 때 이 셀프체크리스트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신규 종사자 교육에 포함을 해서 이 내용을 드리고 있고 또한 분기에 한 번씩 종사자분들께서 스스로 내가 지금 근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지 그런 내용들을 이 셀프체크리스트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용지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서 여기에 항목과 그리고 점검 내용 또 체크가 있죠 거기 보시면 점검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께서 식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잔반을 정리하기 위하여 식사를 마무리할 것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그 옆에 체크란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항목은 서비스 과정 그리고 또 안전관리, 근태, 동료 종사자, 개인위생, 건강관리, 자기개발, 감염병 예방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서 점검을 스스로 해보시고요 이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종사자의 근무 역량이, 직무 역량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자기관리 체크리스트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빠트림 없이 꼭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해 주신 이 셀프 체크 리스트는요 기관 담당자 분께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제출하기에 앞서서 제일 밑에 보시면 건의사항란을 별도로 좀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의사항란에다가 혹시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또는 건의하실 부분 그런 게 있으면은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담당자 분과 시설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기관 운영에 반영하시게 되니까요 이 건의사항의 내용도 꼼꼼하게 또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 일시, 작성 일자죠 일자, 일자를 기재해 주시고 성명과 직종 작성해 가지고 담당자 분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거, 설명은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 끝에다가 항상 중요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적어두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항상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관리자 분들께서도 또 운영자 분께서도 또 어르신 보호자 분들께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노고에 모두 감사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장기회환기관 종사자 셀프체크 리스트 설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종료되면 바로 셀프체크 리스트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작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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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